공주 정안면 지나가고 있습니다. 공주 정안면 지나가고 있습니다. 사셔서 감사합니다. 아 이게 싸서 좋은데 겁나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 너무 싸게 넣으면 겁나는 이유가 몇 달 전에 여기 그런 일이 있었죠 석유 석유 파는 일이 있어서 막 수십 대가 난리난 적이 있었죠 차가워 차가운 marb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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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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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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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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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